지금 시작합니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세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도희 감독 그리고 신영철 감독과 최태훈 감독인데 우리 명세터들이 현역 시절 우리 두 분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당연히 기억하실 텐데. 너무 잘 기억하고요. 저는 신영철 감독하고는 친구고요. 최태훈 감독은 고등학교 후배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신영철 감독이 경기대학교를 졸업하고 실업팀에 갈 당시에 스카우트 파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실업팀이 서로 영입 경쟁을 하다가 너무 이제 금액이 올라가고 관리되다 보니까 다 포기를 하면서 한국전략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화재가 창단이 됐고 제1대 세터가 방지섭이라고 현재 구미대학교 감독을 하고 있는데 방지섭 세터가 처음 했고 그다음에 신영철 감독 그다음에 최태훈 감독이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 대한항공 선수로 뛰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팀하고 할 때는 그렇게 부담감이 없는데 삼성화재하고만 하면 하기 전부터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수비, 공격, 블록킹 완벽한 팀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감독들이 세터를 할 때 제가 이제 센터 블록킹을 했었는데 유희정 아나운서하고도 녹화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두 감독들 때문에 제가 가운데서 춤 진짜 많이 췄거든요. 뒤로 가야 될지. 춤 춘다는 게 뭐 속공 토스인 줄 알고 떴는데 사이드로 나가버리면 저는 가운데서 그냥 혼자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픈 기억이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 이 두 감독 외에 또 위로 올라가게 되면 김호철 전 국가대표 감독이라든가 또 그 위에 또 임태호 선생님, 엄세창 선생님 이런 뛰어난 세터들이 우리나라 배구를 이끌어졌는데 이 두 감독 역시 지금 현재 팀에서 젊은 세터를 키우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최천식 해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장소연 해설위원께서 이도희 감독의 현역 시절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최천식 의원이 지금 춤을 많이 췄다고 그러는데 저도 춤 많이 췄습니다. 이도희 감독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컴퓨터 세터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지금 GS 칼텍스가 호남 정류 시절이었죠. 호남 정류 시절에 굉장히 빠른 플레이를 한 팀이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트 상단을 기준으로 안테나가 80cm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 안테나의 높이 위로 볼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낮게 빠르게 계속 이루어지는 플레이였는데 그때 이도희 감독이 그 빠른 플레이에 스피드는 당연하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정확도가 엄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세터라고 불려지기도 했고 또 이도희 감독이 큰 장점이라고 하면 공격수의 개인 개인 성향이 다 있잖아요. 그 개인의 성향을 공격수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맞춤형 투수를 해줬고요. 또 볼이 딱 떴을 때 세터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치 선정이 중요하거든요. 볼 밑에 딱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이후에 세팅을 하는 그런 세터였습니다. 그 정도로 스피드 정확도 굉장히 좋은 세터였죠.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배구를 최근에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억에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그때 어땠을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말씀을 일단은 듣고 나니까 저도 약간 상기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우리 명세터 출신 감독들이 앞에 우리 최천식 해설위원회 말씀대로 지금 젊은 선수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실 우리 카드의 신영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을 맞이하기 전에 노재욱 세터가 비록 군입돼 예정이었지만 과감하게 삼성화재로 트레드를 했거든요. 여기는 하승우 세터를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스타일을 보게 되면 신영철 감독과 비슷합니다. 왼손잡이고 신장도 비슷하고 공격적인 토스를 구사하는 하승우인데 사실 초반에는 약간 얼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우리 카드의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캐피털의 최태웅 감독과 김명관 세터는 한국전력에서 이적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완성도가 우리 카드의 신영철, 하승우, 콤비보다는 아직 덜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최태웅 감독과 김명관 세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부에 최재원 씨 개설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자부에도 우리 이도희 감독이 또 키우고 있는 세터가 있잖아요. 김다인 선수. 김다인 선수는 세터의 포지션을 변경한 게 고등학교 때 변경했거든요. 그만큼 세터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경험치가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 전에 이나연 세터를 영입을 하면서 김다인 선수와 이나연 세터를 두고 같이 50대 50으로 훈련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시즌을 딱 들어갔을 때는 김다인 선수를 먼저 선택을 했는데 이도희 감독이 이나연 선수보다는 또 김다인 선수의 안정감을 더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기용을 했었고요. 하지만 김다인 선수도 글쎄요. 아무래도 경험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경기 중에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도희 감독이 김다인 선수와 이나연 선수를 초반에는 김다인 선수를 선택을 하고 마무리는 이나연 선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최근에 지금 가고 있거든요. 김다인 선수도 일단은 이도희 감독 아래서 계속 지금 많은 배움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또 김다인 선수도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는 그런 세터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저희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한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 명 세터들이 키우는 세터들의 향후 발전 속도라든지 또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성장할지 이게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저도 어제 중계방송을 했었는데 채태원 감독이 작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감독이 밖에 있지만 감독의 눈치를 보면 안 되고 코트 안에서 너희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 딱 김명관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여러 가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 또 한 번의 작전 타임에서 채태원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앙 파이프 한 번 실패했지만 다시 써라. 그런 거를 통해서 김명관 선수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한 번 실수했다가 해서 안 쓰게 되면 상대는 그 공격을 버리게 되거든요. 김명관 세터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약점이 되기 때문에 어제 그 채태원 감독이 작전 시간에 했던 얘기를 김명관 세터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천식 해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주간 배구를 보고 있는 미래의 배구 선수들 세터를 또 세터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마 좋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